니가 했던 컨셉은 그대로 선생님이 다 가져갈게 안녕하세요 시오스의 송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오스의 송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오스의 송혜영입니다 고객님께 맛있는 음식만을 제접해 드릴 겁니다 함께 하시죠 바꾸실 수 있겠죠? 와 완전 대박이다 이거 보실 수 있겠죠? 이건 내가 먹었던 거지만 넣어놓을게 어디 바로 에포터가 될까요? 하는 만큼이라도 뭔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시집부분은 나보다 더 잘했어 아니요 저 시집분도 감탄하면서 봤어요 아마도 fragr앉을借고